자 안녕하세요. 메가스테드에서 수능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엄선경입니다. 수능 시험이 이제 끝났어요. 수능 시험 끝나고 이제 결과도 나올 때가 됐고 그래가지고 싱숭생숭한 마음이 있고 그럴 거예요.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해왔던 결과가 제대로 마음에 들게 나온 경우도 있고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어서 지금부터 시작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또 내가 이제 지내야 할까 보내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 해를 더 할지 아니면 뭐 일단 등록하고 학교가 되면 거기에 등록하고 반수를 하게 될지 이거를 반수를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아예 내려들어 입학이 됐다 하더라도 등록이 아니라 합격이 됐다 하더라도 가고자 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아예 그냥 쓸데없이 거기 들어가서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지금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다시 한 해를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합격의 소식을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자기들이 갈 일 그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또 이제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도 뭐 걱정할 게 없겠죠. 한 해를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마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또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이 열망했잖아요. 반드시 올해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겠다 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험 끝나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아마 다 태워버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아침에 눈 떠봐도 감흥도 없고 뭘 해도 재미도 없고 내가 과연 지금 잘 살아온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끔찍하기도 할 거야. 이 길을 또 한 번 걸어야 한다 그러니 아 이 판을 떠나려고 했는데 결국 떠나지 못하고 여기에 발이 묶여서 이렇게 내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뭐 자괴감도 들 거고 부모님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에다가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건가 막막함까지 해서 되게 여러 가지 마음이 들 텐데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결과도 지금은 나온 게 아닌 거고요. 또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무조건 다 해보고 그러고 난 뒤에 또 한 해를 투자하는 상황을 결정을 해야 할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국어 영어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학원 등록하고 다닌다고 해서 머릿속에 들어가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잘 안 들어갈 거예요. 맞아요. 안 들어가요.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지금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니까 되게 막 방황하기도 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막 매일매일이 힘들고 그럴 수 있거든. 선생님은요. 선생님 그 현강에서 만났던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이 가르쳤던 제자들한테도 그랬고 이 시기에 뭘 하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서점에 자주 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서점에 가서 무조건 책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서관도 좋아요. 도서관도 좋은데 도서관보다는 도서관은 조용히 해야 되잖아. 서점 같은 경우는 노래가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끼리 뭐 작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고 노려보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큰 서점 있지. 큰 서점 가서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가서 보면 뭐 에세이류도 많이 읽고 여러분들 뭐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도 많이 읽습니다만 사실 한 해 더한다 그러면요. 국어책을 볼 수 있는 문학책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지금밖에는 없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해 더 하게 됐을 때 선생님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문학을 잘 공부하게 되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작품을 많이 접해두면 그러면 선생님 수업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좋거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국어선생들 수업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자기한테 상을 줄 수 있는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지금 체력도 정말 다 바닥으로 떨어져 있을 거고 누가 그러더라? 선생님 저 얼굴에 여드름 너무 많이 났었는데 시험 끝나고 나니까 정말 피부과 안 가져되게 싹 여드름이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너네 몸이 안 좋았는지 스스로의 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잠 며칠을 더 푹 잤고 먹을 거 제대로 챙겨 먹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몸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체력을 쌓아두지 않으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한 해 더 하는 거 버텨나가기 너무 힘들어요. 이미 해본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수액조사 맞으면서 보양 몸에 들이부으면서 자기를 혹사시키면서 이게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 해로 또 버텨왔었던 건데 그거 한 해로 더 해야 되는 게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냥 다 수험생이에요. 진짜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만큼은 본인한테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급하게 오늘 아침에 시작해서 영어부터 시작해서 국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수학을 다 끝내겠어요. 이런 거 지금은 안 해도 괜찮아요. 공부를 아예 놓으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미안하지만 어차피 한 해를 더 해야 한다고 그러면 조금은 하긴 해야 돼요. 예열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운동도 좀 하고 산책도 좀 해요. 춥지만 이렇게 옷 챙겨서 입고 나가서 좀 걸으면 몸에서 땀나. 몸이 이렇게 더워지면서 주변에서 보지 못하고 지나갔던 것들이잖아요. 나무가 막 이파리 다 떨어진 것도 보일 거고 사람들 막 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일 거고 좀 재수 없는 것도 보일 수 있고 부러운 것도 보일 수 있고 그것도 다 너한테 좋은 거야. 정말.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이제 막 캐롤 소리 막 나오고 그리고 막 사람들 막 둘이 막 팔짱 끼고 다니고 애들은 선물 안고 다니고 누구는 뭐 합격했네. 그러면서 막 벌써 뭐 잠바 입고 다니고 그러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잘했어. 고생했어. 지금까지. 한 해 더 해야 되니까 자 이제 버티기 위해서 내가 나 스스로한테 좀 쉴 수 있는 시간 공부를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운동도 좀 했으면 좋겠고 산책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점 얘기를 선생님이 아까 했었는데 지금 다시 서점으로 돌아오면 선생님도 그래요. 강의를 지금도 찍고 있지만 시간이 좀 생기면 서점 진짜 많이 가거든. 거기에 문제집만 보러 가는 건 아니에요. 서점에 가면 거기 책이 되게 많잖아. 빨간 책, 노란 책, 하얀 책 막 있고 내가 이제 너희들을 하고 만나게 되니까 선생님이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도 수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그 폭이 되게 좁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촬영하러 와서는 PD님들 또 이제 본사에 와서는 또 본사 직원들 그치? 나 담당하는 담당 직원들밖에 못 만나고 또 여러분들 형강에서 가르칠 땐 여러분들이랑 또 학원에 있는 그 러셀 학원에 있는 직원분들 그치? 이렇게밖에 못 만나는 거야. 니들이 니들끼리 맨날 거기서 막 찌구찌구 하면서 우리는 맨날 요거밖에 못 만나 인간관계가 너무 좁아라고 하는 것처럼 선생님도 너네보다는 넓은데 근데 나도 그만큼 되게 좁거든. 친구들도 만나고 사회이니까 선생님 사회생활도 하지만 제일 행복한 때는 언제냐면 서점 가서 선생님이 거기 나와 있는 책들을 읽을 때예요. 내가 무슨 책벌레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만화책도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뜯어서 보면 안 돼. 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제 보고 싶었던 책들 나가는 거 신간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에세이들 같은 거 나온 거 보면서 세상 사람들 사는 게 다 이렇구나 라는 것도 보고 소설 같은 것도 되게 많거든. 그게 우리나라 소설도 있고 또 외국 소설도 있고 라이트 노벨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소설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문자 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눈으로 읽고 머리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거 시험용. 웨어버리게 쓰이. 이게 아니라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주고 또 거기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타인한테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 나도 저렇게 여유로워 보고 싶다. 나도 저 학교 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 와서 자기 꿈을 위해서 왜 있잖아요. 전문 코너들 있잖아요. 왜 베이킹이라든가 아니면 여행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무슨 무슨 회계학 법학 이렇게 해서 왜 자격증 따려고 와갖고 사람들이 거기서 책 사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런 분야를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서점은 사실 가서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들 화장실 잘 쓸 수 있고 먹는 거야. 여러분들 잘 챙겨서 거기 책 보면서 뭐 묻히고 그러지 말고요. 알지? 잘 조절을 하면 하루 종일 정말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곳이거든요. 요즘 서점들은 정말 다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서점 가서 책들 좀 많이 보고요. 그냥 안 봐도 괜찮아. 안 봐도 괜찮아. 그냥 편의점 가서 따뜻한 커피라도 하나 사서 이렇게 서점 어디 이렇게 취직이 될 수 있는 코너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앉아 있다가 나중에 쫓겨나면 안 되니까 잘 보고 앉아서 마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만 이렇게 봐도 마음의 여유를 좀 얻을 수 있거든요. 부러움은 어때요? 부러움도 좋은 감정이야. 그치? 뭐 싫은 거 보면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면 되고 부러움은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손에서 볼펜 여러분들 여기 정말 볼펜, 무슨 펜, 샤프, 연필, 컴퓨터 사인펜 수정액 다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지. 그치? 그거를 잠깐만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 좀 내려놓고 주변을 좀 이렇게 돌아봐서 본인한테 에너지를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한 해 또 선생님이랑 또 같이든 아니면 다른 쌤들하고 같이든 메가서디와 함께 여러분들도 달려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앞으로 달릴 거를 앞에서 자 우리 가자! 깃발을 흔드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체력을, 힘을 비축을 하고 이 판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나머지 한 해 동안을 또 열심히 달려가면서 반드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로 이룰 수 있는 걸 옆에서 보는 사람도 행복해 얘들아. 진짜로 너희만 행복한 게 아니라 너희가 느끼는 행복하고 다르게 옆에서 보는 사람도 행복하거든. 그런 행복을 느껴본 선생님은 내가 붙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붙은 걸 보고 내가 뭐 했잖아. 너무 좋다. 이런 거 느꼈잖아. 물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보고 아픈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더 오래는 더 잘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그렇게 좀 충전을 잘 해서요. 지금 시간은 충전 시간이니까 충전 잘해서 체력 좀 잘 보충을 해갖고 와. 알았지? 그래서 잘해서 다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제 앤수앤캐스트에 대한 요청을 받고 뭐 어떤 얘기를 할까? 지금 무슨 공부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근데 그 얘기는 아마 또 다른 선생님들이 하실 거야. 그치? 또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괜찮았어? 뭐 잘해보자. 라고 이제 뭐 칭찬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 현실적으로 선생님이 제일 너희들한테 원하는 게 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체력. 그리고 마음이 좀 이렇게 채워진 상태에서 오면 우리가 그걸 소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가 좀 버티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뭐 책을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거나 뭐 그런 뭐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다 댓글 달아서 선생님한테 추천받아도 괜찮고 또 선생님 그 블로그에 가면 선생님이 거기다가 추천 책들 쫙 올려놨거든.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선생님이 답해 줄게요. 알았죠? 아 고생했어요. 또 앞으로 한 해 잘 해봅시다.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알았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메시지 또 하나 남겼으니까 다음 메시지 남길 때까지 열심히 충전해서 우리 그때는 또 더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알았죠?